자 우리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영상이 하나밖에 안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영상 진짜 이거 하나밖에 안올렸냐 어제 대체 뭐했냐 어제 영도로 꿀 빨았습니다. 영도로 꿀 빤 날은 여러분들이 풀영상으로 못보세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왜 영상이 하나지? 방송은 7시간이던디? 이렇게 하시는데 영상 더 올려줘요. 죄송해요. 영도로 꿀 빤 날은 여러분들은 풀영상에서 못보십니다. 다시 보기가 아프리카에 남으니까 꼭 보셔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프리카 어플을 설치하시고 VOD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각 컨텐츠야 진짜. 자 시작하겠습니다. 27 모쏠이 꾸민다면 스물일곱 아 여기 모델을 이렇게 무료로 신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조금 꾸며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하시는 유튜버 분이 있나봐요. 어 제 남동생이 있는데요. 제가 좀 안타깝네요. 누나가 신청을 했는데 모쏠이 잘생겨보일게 만든다면 이런 모습이 듭니다. 오 뭐야? 띠엄 와 와 진짜 꾸며야 되네. 와 어떻게 이 모습에서 이 모습에서 저 모습이 되냐. 이렇게 이목구비가 이미 완성형이 보니 부상 모질까지 잘생겨보일게 만든다면 이런 모습이 듭니다. 이야 원래 이거 저 금강연아님이 원래 하시던 컨텐츠 같은데 여기는 이제 좀 메이크업까지 다 해주나보다 스타일까지 찾아가지고 극적이네 이야 다음 베트남대학교 미인대회 우승자의 미모 베트남 미인대회 우와 약간 요즘 뜨고 있는 슈화 닮았다 너무 이쁜데 이게 정령 베트남 미모라고? 이게 정령 비엣나미라고? 이게 정령 비엣나미라고? 이게 정령 비엣나미라고? 띠엄 베트남 2위 대학엔 두이탄대학교 교내 미인대회 우승자라고 이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쁘다 동남아 미... 동남아가 이제 3대장 동... 상대장이잖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잖아 이야 베트남이 동남아 일대장인데 어 너무 이쁘다 동아시아도 3대장이잖아 한국 중국 일본 근데 그중에서 이제 미모로 치면은 한국이 1순위지 어 음 진짜 이쁘네 어? 투애니온 완전체로 컴백 예고했다는데요? 진짜로? 투애니온이 나온다고? 야 양 사장이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IG에서 처음으로 걸그룹을 발표했던 것이 성공했던 것이 투애니온이었었죠 투애니온 멤버들이 투애니온의 15주년을 기념한 콘서트를 열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했고요 올해 안에 투애니온의 공연을 성사를 시켜보자 라는 즐거운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음 아직 잘 지내나보다 10월 초에 서울을 시작으로 11월 말하고 12월 달에 오사카하고 도쿄에서 공연장을 지금 북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 차차 스케줄을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번 공연은 굉장히 남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투애니온과 함께 자랐던 그 음악을 듣고 자랐던 세대들이 추억을 함께 공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투애니온 같은 경우는 정말 히트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구들이라 모든 스텝들과 함께 인정 성공적인 공연을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인정 인정 삽 인정 음 박봄 살 많이 뺐냐 오 오 오 음 음 투애니온 히트곡이 몇 개지? 롤리팝부터 해갖고 롤리팝부터 그냥 여자 빅뱅 아니었어 솔직히 투애니온은? 어 그치 YG에 그 정말 위상을 양분했지 빅뱅이랑 투애니온이랑 음 음 너무 좋은데? 좋은 기획 같아 어 인기 떨어졌다고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 YG가 이런 행보를 갈 줄은 몰랐네 YG 되게 냉정해가지고 소속돼 있던 친구들도 YG 욕 많이 하고 돌려가기 많이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민지도 그랬었고 또 CL도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음 좋다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애 어 어 미스에이도 아니다 미스에이는 뭐 없지 You don't know me 그 밖에 없잖아 앞에서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뒤에서 내 얘기를 안 좋게 해 어이가 없어 어 어 아 굿바이 돼 굿바이 베이비 굿바이 그것도 있지 두 개밖에 없어 근데 투애니온은 좀 괴를 달리하긴 하지 위툘에니온 내가 제일 잘나가 파이어 You got the fire 내 가슴은 꽁꽁꽁 I don't care 그만할래 너 뒤에서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저 때가 좋았지 박봉 박봉 박봄 딱 저때까지가 외모 딱 그대로 뒀으면은 될 그거였는데 박봄은 연습생때가 고트였어 사실 박봄, 위 라이드 나 연습생 시절때 이거 엄청 듣고 팠지 내가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아이돌의 편견을 깨줬지 진짜 리아나 노래야 리아 ru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잘하지? 저 때 활동하던 걸그룹 중에서 노래 제일 잘했을걸? YG는 애초에 크리스 브라운, 리안나, 어셔 이런 가수들 엄청 커버를 많이 시켰었어. 카피를 많이 시켰지. 갑자기 미스에이로 막아버린다고, 이거를? 아... 미스에이가... 그 활동 시간대가 좀 같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트웨니원한테는 안됐지. 또 뭐있냐? 어? 그리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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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해요 그리고 또 저것도 있었어.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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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암서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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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홈은 뭐야? 컴백홈은 뭐야? 컴백홈 아, 그것도 있어? 야, 히트곡 거의 빅뱅급인데? 그러니까 YG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딱 생각을 했나보네 어... 너무 이거는 좋은... 호재다, 호재 미스에이는 어, 수지와 아이들이 돼버리는 바람에 트웨니원은 참 좋았던 게 진짜 불핑 같았어 각자 맡고 있던 분야가 있었단 말이지 박봄은 매보 어... 박봄은 매보 그리고 CL 같은 경우는 지금 여자아이들의 전소연 마냥 뭔가 음악적인 행보 자체가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전천우 같은 그런 느낌 음... 프로듀싱 능력도 꽤나 뛰어나고 공민지 같은 경우에 춤을 굉장히 잘 추는 어... 또 있었고 뭐... 산다라밭 같은 경우는 약간 불핑의 지수 역할처럼 얼굴 담당 플러스 좀 그런... 캐릭터? 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지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라고 보면 돼 누구야? 미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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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셨구나 미스웨이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지금 블랙핑크의 프로토타입이야 미스웨이 아... 나 군대갈 때 이 노래 나왔었는데 아... 저 노래 들으면 군대 생각나 남자들 다 그런 거 있지 내가 09년 군번이거든 저 노래 나왔을 때 군대 갔었던 기억이 나네 근데 블랙아이드걸스 같은 경우는 브라운 아이드걸스지 블랙아이드 피스랑 헷갈렸네 브라운 아이드걸스 같은 경우는 좀 느낌이 좀 다르지 블랙아이드걸스 비슷해 비슷해 고첼라 밤바라빠따 따 따 빠밤바빠따 따 미쳤다 불핑 미치... 아직 불핑이래 투애니언 미쳤다 정말 어... 싱글 솔로곡들도 꽤나 다 잘됐던 걸로 기억하고 어... 투애니언은 다시 나와도 돼 어... 정말 내가 승인한다 음... 음... 그... 혹시... 내년이요 어... 내년 내년... 내년 계획이라고 해볼까... 음... 오케이 잘됐네 잘됐어 음... 어... 우리가 아는 바나나와 다른 파프한 유기니 특산바나나의 특... 어... 어... 바나나가 그냥 완전히 오... 뭐... 꼭 무슨 저... 오이... 같네 어... 야... 배부르겠는데? 거의 뭐... 검 하나네 검이네 검 진짜 어... 거의 뭐... 가... 가지급이네 가지급 어... 와... 띠엄 아... 이거는... 박 아니야 박 박인데 박 거의 어... 어... 근데 채팅창이 너무 더러워지는 이유가 왜일까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 진짜 크네... 어... 파프한 유기는 확실히 또 다르구나... 어... 여자들이 부럽다니... 그쵸? 그쵸? 헤이... 와... 바나나 진짜 크다... 근데 당도는 좀... 어떨지 모르겠네? 당도가 좀 있으려나? 야... 야... 아니 바나나가 좋은게 몸에도 좋고 또 섬유질도 많지만 바나나가 난 제일 좋은 부분은 뭐냐면 진짜... 이... 신이 바나나라는 이... 그... 과일을 만들었을 때 열대 과일 중에 바나나 같은 경우는 정말 무슨 완제품 같아 너무 이쁘게 포장이 잘 돼 있잖아 노란색에다가 어... 꼭다리 살짝 딱 뜯어가지고 무슨 뽕따마냥 쓱 내리고 쓱 내리고 내방향으로 쫙쫙쫙쫙 해가지고 손잡이가 있잖아 먹기 너무 편하고 버리기도 편하고 너무 좋아 잘 만들었어 어... 어종에... 음... 바나나 하니까 최근에 알리에서 바나나 파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알리 바나나 봤음? 님들? 아니, 알리에서 바나나가 이게 13kg에 만 원이야, 만 원. 주스용 바나나거든? 주스라는 게 바나나 쉐이크, 바나나 딸바 같은 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는 용도로 좀 물렁물렁하고 당도 좀 있는 애들 13kg 그냥 아무씨야. 아무씨, 바나나 13kg에 만 원. 고당도 바나나. 이야, 이거 얼마나 남겨먹을 수 있는 거야. 알리에서 사가지고 이거. 주시 같은 데서 갖다 팔면 돈 무지하게 남겨먹겠네. 어. 난 아직 알리랑 태무에서 먹는 것까지는 도전 못해봤는데 음. 괜찮은 듯. 농작물을 서리하다가 감전사한 여행객들. 어. 10년도 넘은 일인데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신이 이제 가꾸던 밭이 있었는데 어.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 이 사람이 멧돼지나 이런 그 농작물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승인받지 않은 그런 그 전류가 흐르는 이 전기 울타리를 설치했대. 이걸 몰랐던 피서객이 배추 몇 폭이 서리하려고 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다 죽은 거야? 과실치사죄로 징역 3개월 살고 나왔다고. 어. 그러니까 도둑들이긴 한데 죽었다는데? 와. 이런 일이 있었어? 대한민국에? 음. 교도소에 갇혀있어서 농사일은 폐업했다. 3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다. 음. 밤에만 꽂아넣었는데 낮에는 안 꽂아넣고 근데 근처에 있는 전기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근처에 있는 전봇대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어. 고압선이랑 농업용 계량기 이곳에서 선을 연결해가지고 전기 울타리를 쳤다. 이게 근데 전압이 너무 세가지고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애들이 스쳐도 그냥 죽는데 사람은 어떠겠냐고. 음. 둘 다 좀 잘못이 있네. 어. 이걸 또 갈라치게 한다고? 밭 주인의 과잉 방어가 맞기는 해 사람이 죽었잖아 결과는 도둑질한 게 애초에 잘못이다 도둑질한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단호하네 다들 카페 너무 단호해 무섭네 그렇지 근데 이제 뭐 서순대로라면 도둑질을 애초에 안 했으면 되는 거였지 배추 값 아끼려다가 죽어버렸네 현재 난리난 몇몇 삼성 서비스 센터 어... 이거 봤던 거지 그 삼성 서비스 센터 수리모드라는 게 생겼는데 고객들이 자기 핸드폰에 있는 뭐 갤러리 뭐 이런 거 개인정보 같은 것 때문에 수리모드라는 게 갤럭시에 생겨가지고 수리모드를 항한 상태로 기사한테 맡기는 거야 이 삼성 엔지니어들이 핸드폰을 수리할 때 수리모드를 해놓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이게 왜 그런 거지 고객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혹시라도 행여라도 뭐 어... 엔지니어들한테 엔지니어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수리모드를 쓰는 건데 기사들은 이제 기분이 나쁜 건가 봐 음... 수리할 때 뭔가 좀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그럼 어떤 수리할 때 변수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 이게 근데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수리모드라는 걸 만든 건데 그거 자체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아? 약간 이거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 수술실에 CCTV 달아놓는 거 어... 환자들이 좀 뭔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물론 아 뭐 잘하시겠지만 수술실에서 있었던 내가 이제 그... 마취되어 있고 음... 수면마취되어 있고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CCTV 달자 뭐 이런 건데 어...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데이터 유출 범죄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써놨는데 음... 삼성폰을 수리맡길 때 열의 아홉은 수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패턴으로 설정을 한 뒤 해당 패턴 모양과 폰을 제공한 후 작업키트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수리를 하는데 그런데 웬걸 수리를 맡겼던 여성이 집에 와서 사용 로그를 확인해봤는데 갤러리 사용시간이 1시간이 지나 찍혀있네 알고보니 기사가 자기 집에 갖고 가서 고객의 나체 개인정보가 담긴 갤러리와 녹음기록을 염탐한 것 알고보니 여태껏 수리를 통해 이게 약간 좀 구제역도 생각나네 폰 털려가지고 그냥 어... 근데 그건 착한 털림이지 정준영도 좀 생각나고 정준영도 착한 털림이고 어... 그러니까 인생을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어... 털려도 뭐... 뭐가 없으니까 어... 무튼 음... 현직 수리기사입니다 수리 마치고 이것저것 테스트 후에 져야 되는데 수리 후에 손님들이 수리 후에 뭐가 안된다 해버리면 기사 책임 음... 아 그래요? 아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저것 음... 근데 안되는게 있으면 다시 가져가서 또 수리를 하면 되지 않아요? 어... 이게 수리 모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님 음... 앞으로 향후에라도 안되는 기능 같은게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정책상 어쩔 수 없습니다 고객님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사님? 아 제가 따지는건 아니구요 아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게 싫어서 그거랑 수리 모드 상태로 점검을 하면은 시간이 더 걸린대요 아... 안그래도 바빠죽겠는데 누가 고객 개인정보를 갖다가 어? 뭐 음흉한 기사들이 몇이나 있겠냐 우리 양심적으로 일하는데 그런 새끼들 때문에 수리 모드라는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AS 할 때 너무 좀 필요하다 이건데 어... 근데 어떤 분야나 이제 썩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근데 이거 수리 모드는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네 그게 맞죠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너무 고객들 입장에서만 써놓은 글이긴 한데 아무튼 사건 이후 기사들은 자신들의 나락가버린 이미지를 보호하기 근데 이 책임이 연대책임은 아니에요 확실히 어... 이런 문구는 고객들이랑 싸우자는거구요 이런 문구보다는 저희 삼성서비스센터 땡땡점은 고객님들의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양심적인 기사분들이 계십니다 어...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어... 어... 걱정을 끼쳐드린 점 같은 어... 뭐... 이렇게 기사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저희는 양심있는 서비스센터 점이기 때문에 어... 수리 모드를 하셔도 좋습니다 안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좀 하는게 맞지 않을까 저렇게 락카로 칠해가지고 우리는 데이터 유출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거는 뭐... 그냥 믿어달라 백백밖에 안되는거 같아요 어... 요즘 이런식으로는 일이 해결이 잘 안돼 제가 봤을때는요 어... 박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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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끊은지 꽤 됐는데 어... 바이크 갤러리 말하는거 아냐 저 아니에요 그거 어... 그러니까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수리기사들이 저걸로 정보 팔아서 벌어먹고 살거든요 이거는 루머같아 이거 이런거는 함부로 쉽게 믿어선 안될거 같아요 어... 아... 그거 저 아니에요 예... 그거 제 안티에요 예... 안티들이 요즘 제 핸드폰 번호도 막 이렇게 디시인사이드에다 유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거기에도 뭐 그런게 있었나봐요 관심 없습니다 근데 예... 먹고살기도 힘들어서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너무... 어... 야구장에 있는 그거 같네 꼭 이렇게 터치하는거 뭐라 그러죠 어... 어... 그거 같애 야구장 베이스 느낌 나네 아니 터치하는거 그 바닥에 있는거 오각형으로 되어있는거 어... 어... 아... 아 그게 베이스에요? 어... 어?! 주작 아닐까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온다구요? 연예인급인데? 아이돌급인데? 에이... 다른 사람이겠지 말이 안돼 여기서 이게 된다고? 눈매 자체가 다른데? 어? 다른 수술도 같이 겸했나봐 와... 성형하기 전에는 위대한 탄생 이태건 그... 이태건 느낌 나는데 어... 야... 이게... 이게... 이게 된... 이게 된다고? 구라같애 어... 다른 사람일거 같애 어... 인도의 이발소를 간 여자 유튜버 인도는 좀 여자들이 여행하기 되게 빡센 도시 아... 빡센 나라인데 거기다가 미용실을 또 갔다 유튜버 또 욕먹는거 아니야? 가격이 1500원이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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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마실래? 그냥 머리만 잘라주세요 표정 굳어가죠? 헤어마사지 얼마에요? 1300원이야 10분에 80루피 덤탱이 가격 어... 내가 자르는게 나을거 같은 정도다 어... 미용실 음료서비스 아... 좋은 컨텐츠긴 하네 조회수 잘... 조회수 잘 나오겠네 어... 자기의 머리를 맡기고 아이 뭐... 조회수 20만건이면 잘했네 어... 출근 하루만에 잘린 알바 아 사장이랑 얘기하는데 야 오늘 좀 한가하네 아... 계속 이랬으면 좋겠네요 아... 손님이 계속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야 사장 앞에서 할 말은 좀 아니지 않냐? 제가 원래 좀 솔직한 편이에요 이게 그 MZ... SNL에서 패러디하는 진짜 MZ 알바생이구나 나쁜 뜻은 아니고요 야 너 같이 일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좋게 얘기하고 집에 보냈다고 바로 자른다 그치고 사회성이지 에... 98.5% 바로 잘라야지 저게 이제 사회성이지 사회성 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가장 족대는 인물 저커버그? 어... 저격을 많이 해왔구나 페북 사용 정지를 때려버렸구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마음에 안 들... 야 근데 CEO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일반 회원을 이렇게 자기네들 그... 운영 원칙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트럼프 계정을 영정시키는 거는 존나 권력 남용 아니냐? 사적 제재지 미국 같은 나라에 워낙 이제 있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자유도가 높은 나라라서 그래도 돼 CEO가 저커버그인데 어... 꼬우면은 다른 플랫폼 가든지 이거네 트럼프가 그랬대요 대선 승리하면 저커버그 감옥에 천억 했다고 야... 이래서 업보를 이게 또 카르만에 감옥에 천억 했다 그랬대 저커버그의 메타 트럼프 계정 제한 완전히 해제하겠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 저커버그 일마 엄청 쫄았나보다 총알도 이겨낸 남잔데 어... 기업인들은 라인 잘 타긴 해야지 특이점이연 전국노래자랑 그낭 남이사과 아저씨로 바뀌었죠? 근데 무슨 특이점이 생겼다는 걸까? 하하하하하하 어... 어... 재밌는 분들 많네 내가 떨어질 만 했네 어... 어... 내가 떨어질 만 했구나 여기 생각보다 벽이 높은 걸? 어... 아니 나는 노래할라고 하는데 이렇게 긴 열전이 벌어질 줄이야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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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이 미의 여신이다 파리올림픽 참가하는 중국 미모의 육상선수 우리나라도 유카리나라고 있잖아 그 육상선수 어... 이쁨 오 여기도 이쁘네 흠... 흠... 오 약간... 저기... 느낌도 좀 있네 그... 워터밤에서 권은비 권은비 느낌도 좀 있다 이쁘다 오... 띠엄 야... 스포츠 스타들이 얼굴이... 외모가 준수하면은 그... 가치가 엄청 올라가는 것 같긴 해 확실히 어... 띠엄 이쁘다 이쁘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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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육상이 언제죠? 한번 봐야겠네 나 올림픽 안 보는데 8월... 8월... 1일이구나 어... 8월 1일 어? 한국은 남자 3명이야? 여자 없어? 예선 탈락했어 또? 이랜씨 젠장 육상 벽이 높아? 그럼 이 선수는 나오나? 이 선수 이름이 뭔데? 이 선수 이름 뭐야? 중국어 할 줄 아시는 분 없어요? 이거를 아 이제 모바일이 더 좋다 PC는 왜 브라우저로 이거 딱 따가지고 이거 바로 번역해주는 기능 이런 거 안되네 모바일이 더 좋아졌어 이제 폰은 바로 되잖아 아 귀찮다 그냥 안 볼래 그냥 넘어갈래 어 응 응 아니 중국 육상 중국 어 중국 육상 여자 안 나오네 우리나라 선수들 제외하고 중국 쪽은 안 나오네 샤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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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참가하는 거야? 네 샤시닝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참여한다면 이번에 파리올림픽 나와? 저기 있네요 샤시닝 어 어 흠흠 어 이거 이사람 유엔니 어 어 아 이사람 유엔니에 다른 사람이야 샤시닝 샤시닝은 달라 어 샤시닝이 이 사람이고 샤시닝의 실물은 이런 느낌이고 이번에 참여한다고? 샤시닝 다음 샤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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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독성 안좋은 글은 바로 넘길게요 넘길게요 이런것도 머리를 쓰기가 싫어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정보로 담백하게 풀어내고싶은 자료들을 보고싶어 오늘 머리를 쓰기가 싫어 넘어갈게요 굳이 알고싶지 않은 TMI이기 때문에 양양이야? 와 완전 핫플 다 됐구만 야 양양 미쳤다 서피 비치라고 하는데 사실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오는건 아니래 양양이 그냥 초보자들 그냥 그 탈 수 있는 편이고 초보자 전용 그거래 완전히 그냥 관광지래 양양 갔다온 여자 걸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동원에서 불참치를 내놨다 넘어갈게요 이런거 그냥 이런거 그냥 다음날 거에요 양양이 양양이 반응 감사합니다.